Q.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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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. 키 큰 바보라고 하셨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경쟁이 석진인데요. 사진 너무 잘 찍어주시는데 모델이 마음에 드실 수는 보고 있어요. 너무 훌륭하신 것 같은데. 그래요? 더 해주세요. 다중나는 못하지마. 잘 왔다. 엄청 잘하는데? 이 다음이 형이 저보다 형님이시더라고요. 아이의 형, 그 다음이 저인데 저희 집은 이제 아침 일찍 첫 촬영. 너무 좋습니다.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엄청 둘이 어색한 것 같은데? 네. 알겠습니다. 네네. 아니요. 계속 기다리고 있으세요. 언제? 아 네.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 이다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시죠. 인터뷰할게요. 어떻게 했을까? 이다미와 동현이가 함께하는 쓰리미 쉽지 않아? 고생했어. 아, 고생했다. 고생했다. 아휴 참. 아휴 참. positive. 웃음. 고생했어! 마지막. 고생했어. 여기 meus 건ене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까 인터뷰하는데 진짜 빛빨리 들어가네. 안에서 그거 봐서 다 모르겠는데. 잘 못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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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럼 이만 해당해보겠습니다. 많이 보러 와주세요.